고래 꿈은 그 상징성과 크기 때문에 꿈속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고래는 대개 꿈에서 힘, 지혜, 자유 또는 감정의 깊이를 상징합니다. 고래는 바다에서 살아가는 가장 거대한 생명체로 이 거대함은 꿈속에서 인생의 거대한 문제나 도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무리를 지어다니며 고요한 힘을 가진 동물로 인식되기 때문에 집단과의 관계, 감정의 깊이, 내면의 잠재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 꿈을 꾸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래는 그 크기와 상징성 때문에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과 연관되며 꿈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할 때 자주 나타납니다. 꿈에서 고래가 등장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고래는 꿈속에서 인간의 감정적 깊이와 내면, 세계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 속 깊은 곳을 유형하는 고래는 마치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이나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래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래가 바다 속에서 평화롭게 헤엄치는 장면은 꿈꾸는 이가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거나 곧 그러한 상태로 접어들 것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래의 거대한 몸집은 인생에서 마주하는 거대한 문제나 도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고래 꿈을 꾸는 이유 중 하나는 꿈꾸는 이가 현재 매우 큰 부담이나 문제의 직면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나 크게 다가오는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꿈꾸는 이가 느끼는 압박감이나 책임감을 상징하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직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고래는 매우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꿈에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래 꿈은 꿈꾸는 이가 내면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인생에서 중요한 통찰이나 지혜를 얻을 시점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고래와의 교감이나 상호작용이 있었다면 이는 자신에게 중요한 메시지나 깨달음을 얻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래가 바다를 자유롭게 유형하는 모습은 꿈꾸는 이가 인생에서 자유롭고 싶다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래는 바다에서 거침없이 움직이며 그 자체로 자유를 상징합니다. 꿈속에서 고래를 보는 것은 자신이 억눌리거나 제한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다는 강한 바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특히 현실에서 어떤 억압적인 상황이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사람이 자주 꾸는 꿈일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고래가 평화롭게 헤엄치는 꿈은 대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감정적으로 안정되고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를 찾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고래의 유형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지혜를 얻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래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현재 큰 압박감이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큰 문제나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꿈속에서 고래의 공격성은 이러한 문제에서 느끼는 공포와 불안을 상징합니다. 이 꿈은 문제에 맞서야 할 필요성을 경고하며 꿈꾸는 이가 회피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래와 교감하거나 고래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꿈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내면의 목소리나 직관을 잘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래는 지혜와 통찰을 상징하는 동물로 고래와의 교감은 꿈꾸는 이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시점에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꿈꾸는 이가 직관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래가 죽는 꿈은 대개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감정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거나 중요한 목표나 꿈이 좌절되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꿈속에서 큰 문제나 과제를 상징하는데 고래가 죽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잃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큰 감정적 타격을 입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래를 구하는 꿈은 꿈꾸는 이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고래를 구하는 과정은 현실에서 꿈꾸는 이가 직면한 도전이나 문제를 상징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결단력을 반영합니다. 이 꿈은 꿈꾸는 이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을 상징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헤엄치는 고래를 본 직장인의 사례 한 직장인은 평화롭게 헤엄치는 고래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최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업무 압박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그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있으며 곧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을 것임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직관을 신뢰하게 되었고 큰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래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을 꾼 대학생의 사례 한 대학생은 거대한 고래가 자신을 공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학업과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러한 압박감이 꿈으로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고래의 공격은 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했으며 그는 이 꿈을 계기로 자신의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래의 압도적인 크기와 공격성은 그가 느끼는 압박감의 크기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고래와 교감하는 꿈을 꾼 예술가의 사례 한 예술가는 고래와 교감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 속에서 고래와 함께 바다를 유형하며 고래의 지혜와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예술적 영감을 얻고 창조적인 작업을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 꿈을 통해 자신의 직관을 믿고 창작활동을 이어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래 꿈은 그 상징성과 크기 때문에 꿈 속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꿈입니다. 고래는 감정의 깊이, 지혜, 인생의 도전과 자유를 상징하며 꿈꾸는 이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고래 때가 뒤쫓아와 무서움에 떠는 꿈 어려운 위험에 닥쳐 생사 성패의 기로의 섬 눈부시게 아주 흰 고래 꿈 아들을 낳을 꿈이다 돌고래를 잡아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온 꿈 생각지도 않은 목돈이 들어오거나 큰 재물이 집 안으로 들어올 것을 암시하는 길몽 물새가 바닷물 위로 떠오르는 돌고래를 잽싸게 물어 낳아채는 꿈 전국에 수배된 거물급 흉악범을 잡아 상부로부터 1계급 특징과 상, 훈장을 받고 특별휴가를 얻게 된다. 행제, 재물 등의 기론이다. 바다 속으로 빠져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큰 저택을 소유하게 된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 보니 큰 건물이 뚜렷하게 보이는 꿈 앞다, 주택을 사서 입주하게 된다. 부동산 투자, 이전, 이사 관람 등이 있다. 고래가 얼음 밑에 깔려 죽는 꿈 큰일이 될 듯하나 잘 안 이루어져 재물도 얻지 못하고 사업도 성사되지 못함 고래나 상어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 고래나 상어에게 다리를 물리는 꿈을 꾸게 되면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이권과 명예를 얻는다. 고래가 앞장서서 백기를 인도한 꿈 협조자 덕분에 일이 쉽게 추진됨 고래를 타고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꿈 권세를 잡거나 여성은 부자인 남편을 얻고 임산부는 훌륭하게 자를 임무를 낳게 됨 고래 등을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는 꿈 북이 국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세상의 이름을 떨치게 된다. 사업가는 무역업에 투자하여 엄청난 떼들을 벌게 된다. 이파 승진을 한다. 고래나 잉어를 보는 꿈 아들을 낳는다. 고래 등을 타고 달리는 꿈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어느 단체의 주도자가 된다. 고래떼가 몰려와서 배를 뒤엎는 꿈 사업이 위태롭거나 파산하게 된다.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는 도중 고래가 백길을 인도하는 꿈 위대한 협조자를 만나 자신의 사업체를 도와주게 되고 사업이 잘 추진되어 많은 돈을 모으게 된다. 백길을 고래가 앞장선 꿈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어서 일이 쉽게 추진된다. 어린이가 고래를 타고 신나게 달리는 꿈 자동차, 배, 비행기를 탈 일이 생긴다. 큰 고래가 헤엄쳐 오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려 큰 돈을 벌거나 명예를 얻음 고래의 커다란 물고기에 관한 꿈 가족과의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을 때나 가족을 무거운 짐으로 느끼고 있을 때에 꾸는 꿈이다. 큰 물고기는 좁은 가족관계 속에 이미 들어갈 수 없게 된 처지를 나타낸다. 고래가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며 물을 뿜어 올리는 꿈 고래가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며 물을 뿜어 올리는 꿈을 꾸게 되면 고래는 장차 운세를 밝게 해주며 임신할 징조로도 풀이한다. 고래가 바다 위를 날아가는 꿈 고래가 바다 위를 날아가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나 그 소속 단체가 크게 번성한다. 바다에서 유유히 헤엄치면서 물을 뿜어 올리는 고래를 본 꿈 꿈 속에서 넓은 바다를 가로지르며 유유히 헤엄치면서 물을 뿜어 올리는 고래를 보았다면 이 꿈은 운세가 밝아지거나 태몽이라고 풀이한다. 고래떼가 몰려와서 배를 뒤엎은 꿈 하고 있는 일이 위태롭거나 파산된다. 바다에서 고래를 잡는 꿈 우연히 무역업에 손을 댄 것이 호황을 맞아 상장회사로 등극하게 된다. 바다에서 많은 고래가 뒤따라 오는 꿈 자신보다 강한 세력에 업체당하고 핍박당하게 된다.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가 고래를 만나는 꿈 상당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입신 출세를 한다. 행제, 돈이 생긴다. 고래등을 잡고 손살같이 달리는 꿈 고래등을 잡고 손살같이 달리는 꿈을 꾸게 되면 하고 있는 일을 해상이나 육로를 이용하여 손쉽게 추진한다. 또는 단체장이 되어 이를 주도해 나가게 된다. 고래등을 타고 달리는 꿈 멀리 가기 위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일이 있거나 어느 단체의 주도자가 될 징처. 고래 배 속으로 사람이 들어간 꿈 진급이 되거나 많은 재물을 얻게 될 징처. 학생이 고래등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꿈 학업 성적이 오르고 장학생이 되어 외국 명문대학으로 유학을 가게 된다. 상, 훈장을 받거나 과대표가 된다. 2파, 승진, 당선, 합격 등의 행운이 온다. 고래등을 타고 바다를 떠다니는 꿈 고래등을 타고 바다를 떠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장차 훌륭하게 돼 인물을 낳을 태몽이다. 일반적인 경우 권세를 누리거나 좋은 배피를 얻게 된다. 고래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꿈 학생의 경우 장학생으로 외국 명문대에 유학을 가거나 합격, 승진, 취직, 당선 등을 암시 고래가 바다에서 물을 뿜어내는 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자사의 브랜드로 외국이 수출하게 된다. 고래가 백기를 쉽게 항해하도록 인도해주는 꿈 고래가 백기를 쉽게 항해하도록 인도해주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를 잘 성사시켜 소속단체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고래가 보이는 꿈 꿈속에서 고래를 보았다면 이 꿈은 어머니에 관한 문제 혹은 어머니에 대한 무의식적인 관심과 두려움을 나타낸다.